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사고와 범죄에 취약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와 안전조치를 실시합니다. 구는 지역 내 빈집, 빈건축물 총 64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현장조사를 실시해 범죄, 화재 등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. 그 결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빈집 5호를 선정했으며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. 아울러 내년부터는 안전에 취약한 빈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